엔피시들아 나랑 같이 싸워줘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 너네 다 뒤져도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간호사 언니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이건 이거죠 어떻게든 얘는 죽이겠다 자행이 이 검 때문에 아 잠깐만 아 형님 빡쳤어요? 잘못했어요 언니 나랑 얘기 줘 오케이 이렇게 회복하면서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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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아 죽었다 드디어 공략하면서 첫 보스 크롤트는 하나 죽였네요 아까 슬라임 앤덴은 맞아 죽었는데 우왕 트로피당 트로피를 달자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제대로 된 거나 주지 정글 로즈 일단 정글에서 먹은 거랑 시앗은 여기로 요거랑 시앗 다시 요거는 하나 더 요걸로 요걸로 요거 만들 수 있다 20개 어 이걸로 활이랑 도끼랑 칼밖에 못 만드네요 요요 만들 수 있네 낚시대랑 일단 이건 아껴 줄게요 일단 이건 아껴줄게요 와 이것들이 밑에서 노느라 나를 안 도와줬다 이거지 돈은 넣고 가자 됐고 낭비하지 말고 자 갑시다 바지 못 만드나 바지 못 만드네 갑시다 아까 하트 먹으러 가자 그리고 정글을 탐험해두면 좋은 게 리자드 사원도 리자드 사원인데 어 이제 꿀벌 보스도 이제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꿀벌 보스 가능하려나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 아침이다 역시 점프 짱 아 가자 가자 어디로 내려갔더라 어 왼쪽으로 내려가는 게 좀 더 안전하겠네요 아 저기 있는 보물상사도 못 털었잖아 아까 어 여기도 있네 아 여기 털었나 안 털었네 안 털었네 게이드 이것도 안 가져갔고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넣으러 간다 디펜스 4 올라갔죠 허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저블 점프가 돼요 짠짠 더블 점프 되는 건 많은데 이왕이면 이제 방어가 좀 붙어있는 게 낫겠죠 좋아 하아 살맛났스 샹달리에 훔쳐가고 여기로 해서 여기로 내려가야겠다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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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나마이트 하나 있네요 아 잠깐만 범위가 위험했다 아 파기 귀찮아졌다 어떻게 안다 폭탄으로 아 아 네 안녕하세요 펀치님 안녕하세요 아 아 잠깐만 아 와 실테다 마이닝포션 지금 먹어볼게요 봐봐요 지금 속도 보여줄게요 마이닝포션을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빨라졌죠 구하기가 어렵긴 한데 만들 수 있기 전까지는 저는 가급적이면 안써요 왜냐면 나중에 고급 광물 먹을 때 많이 쓰이니까 광복급이죠? 그래요 여기서 더 가지 말자 가지 말고 내려가야겠다 자 우리 폭탄이 있는데 뭔 삽질을 한거죠? 타이밍 공격 자 좋아 아 뜨거 야야야야야야야 벌집 잘못 받아서 내가 벌집 될 뻔했네 쉴트 때문에 이쪽 계속 파고 있거든요 쉴트 계속 무한 쉴트 내놔 저 포션 갖고 싶당 네 저도 그래서 이거 포션을 만들고 싶은데 좀 뭐라 해야 되지? 준비물이 좀 만만치 않아서 소리가 소리가 아 잠깐만 야 이게 어디야 지금 제가 광물을 별로 캔게 없어서 쉴트라도 좀 많이 캡시다 이렇게 자 개좋아 개좋아 가자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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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씨 아 근데 이거 사무소 다 털어갔나? 아 잠깐 지금 뭐 먹었는데? 뭐지? 뭘 먹었지? 아 잠깐만요! 이 잡 것들아! 신발 별로고 만화도 필요 없는데? 디펜스 때문에 뭐 해야되나? 그러니까 스위밍 때문에 안되고 이걸로 바꿔 낄게요 이거랑 아 아니다 1위라도 높은게 좋지 좋아 라이프 크리스탈 먹자 지금 땡 아 무서워 죽겠네 이 아래는 또 아무것도 없죠? 아 여기있다 여기 아래 그게 있네 할수있다 아이 캔 도잇! 얍! 됐다 점! 내려가자 어 이거 상처회복 빨라지는 그건데 지금 딱히 필요없죠 물을 다 뺐고 밑에 지금 지익 소리난게 물을 제가 뺐잖아요 근데 밑에가 용암이라서 물이랑 만나서 그럴거예요 여기가 닫고 열어주는게 인지상대 열어주는게 인지상대 그지 열어주는게 인지상대 차크 초치 여기에다 오케이 아 근데 나 아까 핫한거 먹었나? 내려와 죽여주마 아주 그냥 아 잠깐 아 헉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이거 이건 여기